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과연 윤석열 후보가 혹독한 검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겠나 경선 과정 내내 그런 걱정을 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을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야말로 정치를 한지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웬만큼 다 까발려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무리 네거티브 공세를 취하더라도 끄덕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일단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적에게는 좋은 먹잇감과 같습니다. 선거판에서 네거티브 공세가 가해지게 되면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치 테이프 레코드처럼 그렇게 털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거짓이 사실처럼 뒤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잘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치가 아무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발력, 감각, 은변, 말솜씨, 연륜, 경험 등 모든 것을 두루 갖춰야 되는 일종의 종합예술과 같습니다. 표현에서 보면 사람마다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낙마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법적 결격 사유가 많은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었더라면 더 잘 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하고 강한 아쉬움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 5개월 차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 후보를 맡은 윤 후보가 상대방의 거세고 야만적인 공격에 얼마나 슬기롭게 방어하면서 내부를 추스릴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미지의 영역에 속합니다.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 27일 만에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홍준표 의원은 청년의 꿈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언제든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진영을 흔들 수 있는 존재감을 널리 가시해왔습니다. 특히 홍 의원의 입담과 필력은 언제든지 윤 후보 진영을 곤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력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작심하고 윤 후보를 적대적으로 대하면 가득이나 힘든 대선판에서 또 다른 큰 장애물을 윤 후보가 갖고 띄어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12월 1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넘는 만찬 장소에서는 홍준표 의원, 한법조계 인사,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그 장소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뉴스와 통화에서 경선이 끝난 지 한 달이나 됐는데 계속 안 만난다고 하면 내가 몽니를 부린다고 비난을 하니 만나게 됐습니다. 친한 검찰 선배와 식사한 자리에 윤 후보가 동참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후보가 그 자리에서 윤 후보에게 한 핵심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대위를 재편하고 이준석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라. 선대위 구성을 이재명식으로 다시 하라. 지금 선대위는 자리 다툼으로 가고 있고 너무 구태의연하다. 윤 후보가 할 일은 이 대표를 만나서 제주도에 가는 것이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서 윤 후보는 본인이 생각한 바도 있었겠지만 어떻든 홍준표 의원의 그런 조언을 수용한다는 그런 뜻을 강하게 내포한 바로 3일 오전 이준석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 편으로 제주도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만찬 자리에서 홍준표 의원은 정치 선배로서 35%의 박스권에 고착된 윤석열 후보 지지위로 관련해서 나름의 분석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만 선대위 합류 문제와 같은 그런 초미의 관심권에 대해서는 홍준표 의원은 적답을 삼가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사석에서 만난 윤 후보에 대해서 생각이 바르고 담백한 면이 있더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재의 선거 제도 하에서 야당 후보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싸워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그런 진단과 평가를 하고 있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불리한 게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성공하고 절박감을 가진 야당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총력전을 기울여도 이길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대선입니다. 야당 사람들이나 윤 후보 캠프에 속한 사람들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나 선거 전망과 관련해서 황교안 후보의 경고와 선거판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 지적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 때까지는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점에서 홍준표 의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윤 후보에게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홍준표 의원은 청년의 꿈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과 그리고 영향력을 확실히 윤 후보 측에 알린 셈입니다. 그의 존재감을 저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홍준표 의원의 발언권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정치 초년생인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반신반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면서 우군화할 수 있는지 우군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뭉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뭉쳐야 되지만 현실은 저마다 자기의 이익이나 자신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또 권력이 저 동네로 넘어가게 되면 권력을 되찾아오는 일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기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람들의 앞날이 크게 걸린 일인데 그래서 힘을 모아야 되고 힘을 모으더라도 쉽지가 않은 게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분 오열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필패를 뜻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